다음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새벽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기원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 증인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하늘나라로 순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셨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령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삶 속에서 응답받는 성령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직 복음의 증인입니다. 첫 번째 오직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위해서는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완전하고 복음이면 모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은 그리스소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아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소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아를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면 완전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소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모든 것이란 것은 복음이면 문제될 것이 없고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소 안에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교를 배웠다고 말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완전하고 복음이면 모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은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죽이는 거지만 복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율법으로 정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제냐 아니면 부모의 제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정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또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신루함에 가서 눈을 닦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신루함에 가서 눈을 닦으며 그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또한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과 사건과 문제를 볼 때 율법으로 보면 사람을 정지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과 사건과 문제를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대하고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대하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대하고 또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처럼 대한다고 말하면서 왜 이같이 행동을 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의 증인은 복음 안에 있는 응답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현장에서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 예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배 안에는 찬양도 있고 또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일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분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시작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 잘 될 때는 교만이 들어오거나 또 일이 안 될 때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집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고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우리 일구 속에서 많은 선도님들과 랩런트들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사단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속에 있으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1년, 2년 신앙생활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이 지속의 힘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노마서 16장 26절을 보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그것이 전도자의 여정을 지속해서 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내들이 오직 이 복음의 증인 속에서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그리스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기도의 증인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기도의 증인입니다. 우리 성내들이 오직 기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악망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악망한다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붙잡는다, 바라본다,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붙잡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기다리냐면 영적인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대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급하든지 무엇을 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악망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의 증인은 기도를 가지고 사람을 얻는 기도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내 편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지만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4시 이 무시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응답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준비한 만큼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 무시기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정시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에는 힘이 빠지는 날도 있겠지요. 차가 도로를 달리면서 기름이 바닥이 나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우듯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 인생 속에 그리소가 주인되어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가문 속에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또 우리의 미래 속에 그리소가 주인되어 달라고 세밀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들이 오직 기도의 증인 속에서 하나님을 악망하는 기도를 가지고 또 나름대로 기도의 비밀과 사람을 얻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는 우리 성령님들에게 예수 그리소음으로 축복합니다. 세번째는 오직 전도의 증인입니다. 세번째는 오직 전도의 증인입니다. 오직 전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도에 대한 절대주권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주권적인 믿음이란 것은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서전에 예비하셨고 또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표 속에 복음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게 하셔서 구원받는 것이란 것이 절대주권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녀가 크면서 만약에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면 아무 학원이나 또 아무 선생님이나 붙이지 않고 어떤 부모든지 좋은 학원 또 좋은 선생님을 처음부터 잘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을 알아보고 사람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으면 아무에게나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대행전 9장을 보면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 아무에게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다메색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었던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르고 성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제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대민들이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전도의 맛을 체험하는 우리 성대민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도전하는 전도입니다. 그 속에서 가장 먼저 살리는 고민을 먼저 해야 된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살리는 고민을 하면 그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1인 1교회와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속에 전도 대상자를 간절하게 품고 살리는 고민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 앞에 회계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냐들 날마다 오직 복음의 증인이 또 오직 기도의 증인이 또 오직 전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영적인 부모와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과 가문이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인 하나님 자녀다운 삶과 또 오늘 새벽에 주신 오직 증인의 응답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응답되고 성취되게 없어서 두 번째 우리 사천 말씀 운동가 237나라 복음화와 우리 본당 헌당을 놓고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춘만함과 오력춘만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예언의 모든 부교자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랩루트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로 인도받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